서현씨, 서현씨, 오늘은 엘빈데이 그럼, 이래요. 저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거야? 오해하실까봐. 준비한게 많을까봐요. 어저께도 저희들 기억에는 난리도 기억할게 없던데? 자, 우리 왼쪽부터 시선을 맞춰서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중앙, 오른쪽. 자, 이층.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앉아주시구요. 이제 거의 다,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